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잘 잘 지냈 수가 얘기 막 바쁘게 잘 살았을 수가 오랜만입니다 은사 안 뒤져보란 성립 더 곱수라 운을 막 스크러게 머리에 힘줘주고 해와서 더 낡은게 우리 운수 막 더 고아졌죠 요새 어떻게 지내면 저요? 요새 공연 준비하며 MBC 아 또 공연하며 저희 가문잔치 할 때 도감 어르신라고 신랑 있지 않을까 같이 하며 지금 같이 하며 야 고로라야 우리 고래 갈까며 아 예 고래가게 아이고 하가거 다 좋아지니 야 걔나저나 이번 가문잔치험은 스타 중에 스타는 우리 고강수 삼촌 아니라 야 걔나 그 현수만은 이제부터 돌아전이소가 나 신문에 난거 봐더래 얼마나 정말 그날 잘 인생을 잘 쌓고 주게 두개가 그 신문이 되죽구라 걔나들 수박 때문에 야 만들 수사 되고 수사해 기지야 왕은 인사재 환장 막 연예인인 거라 무식하냐 연예인인데 주게 언니는 또 친구들은 뭐냐 아이고 손님들 왕은에 빵 사먹 얼굴 한 번 보고 텔레비에 나왔지 영어 볼게 또 오늘도 아까 문자 온 거고 난 언니 신랑 장파띠왕 언니 자랑 둘고 연수다 영어 문자 와서 언니 걔나저나 집에서 스타 되시게야 스타 돼요 대스타 지식 시집 가도 될 거 담당이니 나가봤냐 내 키지가 아님 쪽에 뭔 소리가 연수가 다 쓸 때에 스타게 시집까지는 바로 와주시게 맞춘 거 사먹게 용토높음 줍사 촬영했는걸 우리가 처음 해보지 않을 수가게 그냥 촬영장에 들어가는 그 몰래길에 몰래길 딱 들어가는 그때부터 마음이 이거는 떨리는 건지 설레는 건지 마당에 간 거나 세상에나 카메라가 직각이라 아 이제부터 진짜 우리가 드라마를 찍는구나 쿵쾅쿵쾅허벙도 기계도 설레 못게 아니 근데 희한해 딱 그 배경이 잔칫집으로 바뀌니까 아니 근데 진짜 잔칫집으로 바뀌니까 마음도 편안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진짜 잔치 먹으려 이거 진짜 잔치구나 싶더라고 맞아 맞아 아이고 삼촌들 마법사게 나게 이거 짓지 마라 마라 나 신발도 막마리 가져가서 어떻게 될지 몰라 이거에 패션으로 맞춰서 영어 형 일어나서 빨리 막 그렇게 박해 그러면 제가 누가 머리 많은 걸 험어주면 안심전 맛있어 너무 재밌어요 구경하는 것도 재밌고요 사람들 만나는 것도 재밌고 정말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흥분한 적이 없어요 너무 재밌어요 진짜 어제 잠을 잘 닦겠다 몇 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렇게 두근거리는 만큼 기대도 크고요 여기 오니까 산대배우 보는 순간 모든 걸 까맣게 다 잊어버렸어요 어떤 거면 좋고 카메라 출발 네 돌렸습니다 오류 괜찮고요? 형 갈 때 이제 탈망도 하는 몸도 빵가라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알았어요 예 오케이 카트 네 저 프레임 없겠습니다 마지막에 고맙습니다 언니는 그거 하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건 뭐 있어요 신부랑 신부 어머니 대사가 엄청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대사를 어떻게 외웠을까 시험 볼 때도 그렇게 못 했는데 입이 쫙쫙 버려져가지고 감탄이 연발 저는 솔직히 너무 잘해 어쨌든 간에 내가 밥 먹고 잠자는 시간만 빼고는 그 대본을 외워서 페이지까지 다 외워 너무 잘해 우리 근데 운주도 만만치 안 했잖아 운주도 어떻게 해 대사 대사 어떤 거야 대사요 그러니까 저도 집에서 촬영하기 전에 계속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대본 보면서 막 연습하고 촬영 중간 중간에도 이제 시간 빌 때마다 붙는 이 상대 배우하고 틈나면 이렇게 대사 맞춰보고 그런 시간을 많이 했니 그리고 또 바로 촬영장 옆쪽에 저희 그 카페에 있었잖아요 거기 가서 이렇게 커피도 마시고 대사 맞춰보고 이렇게 하면서 저절로 외워졌어요 공안이 누가 이렇게 맞추세요 안 해도 다 가니까 한 이틀 정도 되니까 딱 가면 둘이 눈 마주치면 알아서 알아서 가더라고 알아서 가가지고 맞춰보고 그냥 저는 보면서 무슨 생각은 아 이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구나 정말 이거를 너무 진짜 그런 거 느끼지 않네 진짜 잔치집 분위기고 이 사람들이 정말 하고 싶었구나 진짜 이게 꿈이야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야 이거 마주하지 그냥 야 이거 잘 됨 신기해 야 이거 황긋하게 생일이 너무 신기해 고맙습니다 이 팀은 엔진 없다 나 얼굴도 몰라 이름도 몰라 그 자리에서 확 친해지는 거라 그것도 신기한 거 아니 제주도 아줌방들이 대단한 거라 대단한 거라 난 저 사람도 따로 만나거나 연습한 거 아닌가 진짜 보고 싶어 아니 거기서 친화력이 장난 아니고 호흡들이 착착착 맞는 거라 탁 하면 탁 해가지고 아 대단하다 생각했지 폭글락할 땐 철없고 아무것도 모르나 욕심부려실지 몰라도 나 철 들고나서는 그런 적 어서 아이고 마늘 막 싸우면 열려있는 소리 눈치 남지 않을 거야 아이고 개배 이 좋은 날 무슨 일이니 이게 싸우는 소리 들리고 싸우는 소리 들리면 5초만 있다 하시다 좋은 소리 들린다 아이고 마늘 막 싸우는 열려있는 소리 눈치 남지 않을 거야 나는 우리가 보통 TV 볼 때는 그런 역할 나올 때 보면 아 저렇게 싸워가지고 듣고 있구나 했는데 우리가 실전에 가보니까 다 아닌 거라 그냥 저기는 하고 있는 걸 가상해가지고 우리가 들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여기 있는 데는 대단한 거 철린건 어서도 하이 형들 드십사에 예 아이고 고맙다 철린건 어서도 하이 형들 드십사에 나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시집 보내기 전날 방에서 이제 운주 손잡고 친딸은 아니잖아 내가 가슴으로 낳은 딸이잖아 이제 그거를 고백하면서 나이를 안고 진짜 그때는 나도 모르게 진짜 운주 어머니가 돼버린 거야 그리고 진짜 내 딸이 내일 시집 간다는 생각이 들어 버린 거야 그때는 정말 내가 그냥 연기가 아니라 얘랑 나랑 진짜 울었던 거야 맞지? 생각나지? 진짜 울었던 거 같아 그리고 삼촌은 또 제일 뭐가 기억에 남는지 난 내 그 저 신부 아방하고 신부 이제 차가 빵꾸나 버렸어 애 맞아 나 이제 나 차로 예시장까지 모셔다 드린 거 안 모셔다 주시면 예식을 못 할 뻔 맞지? 제일 중요한 역할 예시장에 그냥 조격 나와도 중요한 역할을 한 거라 맞아 맞아 나 속으로 죽게 해도 난 멋진 역할을 하게 됐다 맞수다 맞수다 예식부에 빵꾸나 버린 자리에서 이제 안 태워주시면 어떤 걸 거라 차는 빵꾸나 버리고 그 거기에 촥 까났네 막 아이고 아오락꾸나 오락꾸나 하는 거구나 진짜 아이고 그게 제일 보람이 있었어 저는 지금 일절만 허라잉 참지 대선언정 하지 마라잉 오늘 오라방 와봤자 반기지도 않고 싫은 소리나 나 드릴 거 알맘 너 축하해주지 먼저 플래내라 경혜도 우리 그런 좋은 마음으로 와서 타지 나간 자식들은 고향도 부담이여 잘된 자식은 자랑스러워도 못난 자식은 빛이 높다고 야 경혜도이 아이고 삼촌 어디 갔다 오무수가 파티게 양배추 파티가니 노래 막 불러만 일렛저게 하하하하 이거 노래 과장 불러가봐 나 노래 한 달에 하카라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으쌰으쌰으쌰으쌰 으쌰으쌰으쌰 으쌰으쌰 으쌰으쌰 우리 삼촌은 언제 봐도 유쾌해요 우리 삼촌은 언제 봐도 유쾌해요 한 달에 들어갈ayo 이now 해돌urt 새우 바тя Dear 나 나 나가 여기에 50만 원 뭐 dive 50만 원 50만 원 나 나 나 전 이렇게 날ikum 나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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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字幕처럼 우리로 시청자 Quant 휴대 지현 2, 2, 2, 2, 2, 2, 2, 3 сум물 안 있어? 섹시한 solution 이게 뭐 카페 한 잔 하러 가카마씨 뭔 소리야 진짜 왜 자 쓴 게 아이고 결혼한 거야 거의 다 쓸데 있어 야 삼촌 방송에 다 나간 건 아니잖아 방송에 안 나간 비하인드 volt 비하인드 스스로도 있어야 해 촬영, 우리 뭐 무슨 이러지 그 병풍사건, 병풍사건이. 고유당에서 막고나니까 막고나서 생겨. 단체 2개가 저녁이 다 돼가지고 오고 저 잔칫날은 저런 병풍 안에 글씨가 아니고 그림이 되게 딱 올라온 거라. 한 번 더 해봐야 돼. 알았어, 처음보다. 그러니까 그 지금 정도면 좀 나쁘다고 그렇게. 자 이 친구를 왜, 너 나 잔치 막 하영 오고 잔치 이런 데 많이 이상합니다. 걔네 이제 피디님하고 나오고 난리가 난 거 아니. 이렇게 난 또 고만쇼법사건 니가 니 사무소에 잔치올 때 써놨가라보라. 이걸 된데 내 가정하시니. 이 잔치를 어떻게 또 올 것과. 이거 이상을 어떤 처리일 것과. 난리가 나지 않았어. 그래서 방에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막 서로 오고 가고 허당보나. 우리가 수뇌삼춘게. 아이도 또 저기 고양이보나 우리 흡입에 좀 달려주게. 근데 인형네 집에 그 그림 있는 잔치올 때 쓰는 그 병풍이 있대. 야 사람이 절실나면 통 온다고. 걔네 그 병풍을 걔네 그 지난 아침에 이제 가져오게 된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지혜는 어디가? 아 지혜 민망해 모독해. 아유 우리 부신랑 혹고 많은 척해 주지. 야 너 그런 말 함부로 받지 말라. 사람들 진짠 줄 알아. 참 숭이 보기 대전한 사람들은 전날보다 잔치상은 두 배로 더 잘 나오거든. 어휴. 아니 꼽대가 전날보다. 아니 꼽대가 전날보다. 풍성해요. 막 풍성. 보기도 좋고 그게. 보기도 좋고 더 막 잘 나온 거라. 이건 진짜 귀하인드 스토리인데. 개인의 그 병풍 상관을 누마한 거라. 아 옛날 어른들 기쁜 때는 꼭 대사 때는 글자 이렇게 하는데. 아 그거 나중에 몰랑은행 방송에 나가면. 댓글 달하실 거라. 댓글 달하실 거라. 댓글 달하실 거라. 아이고. 저 잔친날 저거. 맞아. 댓글 달하실 거라. 성인 노래 한 곡 좀. 아 좋다 좋다. 좋았어. 좋았어. 경사났네 경사났네 경사났네. 여리쇼. 명함이 와. 윤축하시지만. 잘한다. 잘한다. 다른도 못했고 출만한 아주망 추면 막 잘 춰면 이게. 몸은 솔려도 이 몸은 가벼워하니 잘 안 된다 하는디. 막 쳐서 같이 쳐다란 고찌 덩틀덩틀 쳐가지고 더 재밌지 않느냐. 근데 처음엔 막 노래 불러면 아리랑 아리랑 하면 막 추려 하나 하나. 그건 누구라도 하지만은 마지막에는 이게. 한 서너 번은 그냥 입만 아웃더 아웃더 막 막 돌삭돌삭 춤추려 했잖아. 한 대여섯 번 그거잖아. 맞아 맞아. 야 거기다 무슨 생각하고 먹어요? 나 그때 너무 웃겨가지고 죽는 줄 알아. 우리 팀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한 번 더 해줘야 돼. 한 번 더 하실 건 뒤에 이번에는 노래 안 하시고 추만 치시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노래 안 하시고 추만 치시고. 다오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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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마라. 지금까지 잘 견뎌신 게 무서워 경연 씨. 몰라. 그냥 막 눈물 남시고. 병에도 잘도 다행이야. 나이. 꽃이 더 못 풀까 보다. 막 엄청 조돌린 거 알아. 엄청 좋아. 이렇게. 우리 시키는 대로. 말은 잘 뒤죽게. 시키는 대로 하는 건 일등이라면서. 시키는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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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자녀분 사랑해. 자녀분 사랑해. 자녀분 사랑해. 자녀분 사랑해. 야, 널랑 보라, 널랑. 춤추는 시 있잖아요. 공항할 때.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거리가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런 거 좀 멀리 떨어져서 예인스럽게 해야 되는데. 바로 코앞이 있는데 차량은 어쨌거나 저희 둘만 나오니까. 저희가 느끼기에는 바로 여기 있으니까. 몰입이 약간 깨지고 약간 못 하겠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둘이 장난으로 이거 너무 가깝지 않냐고 하면서 웃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신랑이 도와준 것도 많고 해서 잘 해냈거든요. 아니, 신랑이구만 성격이 잘 좋냐고. 끝나는 바로 가지도 않냐고. 뒤에 하간 거 다 지어동 가서 시집 잘 갈 척이야. 저희 그때 엄마랑 은주랑 마지막에 시집 갔다고 포옹하면서. 아, 네 내비동 갈 때. 네, 내비동 갈 때. 근데 그때 진짜 신기하게 딱 촬영하려고 나오면 비 오고. 그래서 비 와서 또 들어가면 비 멈추고 그랬었잖아요. 나가, 맞다, 맞다. 이제야 틈내 점심. 나가, 무사 그걸 모를 거니. 우산 씌워, 우산 씌워. 우산 들어가고, 우산 들어가고. 우산 씌워. 갑자기 스타트하자면 비가. 그래, 그거 모르라 또 이. 여러분, 광이 가길 하고 기다리자 이때넘에 비가 쳐. 또 나으론 해가지고 광 준비하면 또 비 앞으로. 야 또 그건 또 무슨 순신지 모르는 거라. 그것도 신기하네. 그런 일도 있어놨죠. 고객님 비 오면 저희 그때 딱 가족사진 남겼잖아요. 맞아, 맞아. 우리 식구가 다 생각하니까 이게 때는 이따다 해내게. 이제 한복 벗어보기 직전이나 비 올 때 그때 해가네. 인생사진 또 한 번 남겨주게. 겨고 어떤 친훈이가 짐을 싼 데야. 아이고. 명한이 형 짐 잘 꼼꼼하게 잘 챙기고 해가네. 둘이 알콩. 명한이 형 싸우지 말고. 야, 겨고 삼촌. 난 또 잊어버리지 않는 게 저 촬영을 하는지 야이 둘일 때. 그때 한 유치원생 정도 된 그 신을 찍을 때라. 뭐 하니? 어른들은 안 계시니? 아빠는 1월에 가고 해. 엄마는 물 2월에 갔어. 언니 형 오라방은 학교 갔고 해. 너무 신기한데 양옆에는 다 비가 오는디. 그리만 비가 안 오는 거라. 보경이 앉아 계시는데 폭랑하래봐. 그것도 신기하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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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가로 무나게. 아이고. 화가. 아이고. 손 시켜 먹은 건 무나게. 이거를 오늘 안 찍으면. 야이한테 내일랑 찍어놓을 수도 없고. 하염없이 기다릴 수도 없고. 혹곰 심어. 누가 볼 거고. 맞아 맞아. 아. 공허님도 이소나 수게게. 그러나. 옛날 어른들이 공허잖아. 영허다 그래. 뭐가. 진조가. 아이고. 이거 막 잘돼진 하는 징조여게. 영허듯이. 거기만 땅에 앉아 좀 있어. 어. 또 한 번 봐야 될게요. 거기까지 신경을 못 썼죠. 거기까지 신경을 못 썼지. 거기 또 잊을 수 없는 좋은 징조였어. 좋은 징조. 대박날려니까. 이미 대박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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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나. 내 모습 떠오르기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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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등변이 밑에서 내 모습 초라한 것 같아. 오. 오. 근데 그때 딱. 부신랑이 원래는. 그 언니를 보고 딱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반해야 되는. 그런 신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 부신랑이. 그 언니가 너무. 너무 현란하게 춤을 추니까. 반해야 되는데. 몰입이 안 돼서 못 반하겠대요. 하하하하. 왜 검은이도 이상하시냐. 자기는. 벽보고 하겠다고. 벽보고 반하겠다고. 하하하하. 그땐 우리 어서 나보라. 몰라지니. 또 검은이니. 이리서 나쁘게. 하하하하. 요번에 그. 서울에서 이 막. 하연 바빠구나. 무덤덤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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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힘이가. 그때도게. 저. 그 무. 저 뭐 어시. 음악 어시. 춤을 추려. 막 해놨지. 근데. 마루에서. 이런 사람이란 그게 가능하잖아. 가능하지 않을까. 맞아. 아이 가위도 멘탈 강한 나이라. 멘탈 강한 나이라. 혼자 음악 어시게. 춤을 게. 얼마나 그게. 노람직한 뒤 초숙하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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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결국 삼촌은 우리 그 겨울 맨 마지막 날 있지 않은 거 같애. 그런 줄 아세요. 몇 시에 출근했어. 그 겨울은 진짜 앞에서. 신부 안 오라 안 오라는 게. 우리 동네 사람들 다 못 야정. 돌삭 돌삭 하면 막 발동동 굴리지 않을 수가 있겠. 겨울은 지티 저 아ould 악적에서 우리 신부 보고. 아방이 내리나. 휴어 면 우리가. 아이고 Grey 뛰어가 under shit. 쓰납이 내려가듯이 절 knock하다. 이건 진짜 파도가. 쓰납이 난. 휴어 면 내려갔다. 휴어면 올라가다. 이곳이 자동이라 할수록 더 잘해요. 할수록 더 잘해요. 더 잘해주 glued trauma. UE 탑ava. 맛있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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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왔어 하나 더 왔어 방송 중인 김성웅이와 나 이제 버튼만 누르면 될 것 같아 이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완전히 자동인게 자동 그것이 나도 제일 마지막에 얼마나 한마음 한듯한지 카카면 척이라 척하면 척이라 자, 넘어지는 사람 없이 계단계 계단에서 저르르륵 내려가 우린 한 열대번 뛰어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것도 재미있었어 그것도 저희도 인상있고 아기 아방 죽고 맨날 빚쟁이들 쳐들어오고 그땐 무사 경혜 젖인지 어몽고양의 왕 애기형 코치 죽어불제 대나수다 오케이, 카트! 잘하셨어요 좋아요, 좋아, 좋아 오케이, 나오세요 이제 나오세요 조심히 나오세요 아기형 야, 양바라라 야, 양바라라 호랑을 지름시어 신경이 해봐 고아 일 반방 정신없더라 에이, 아멘 바빠도 동생 결혼식에 참석해 벤디 은님이 피부 완전 곱다게니 서울물목은 경혜이시냐 누게가 보면 은주 언니 아니라 은주 아시래놨더라 학생 땀딱이야, 학생 잘 나왔어, 잘 나왔어 아휴, 곱다고 아휴, 너 민협이 아닌가? 나 누겐지 알았지, 그냥 아휴, 거기서 잘 맞았지? 아휴, 거기서 잘 맞았지? 아휴, 거기서 잘 맞았지? 출도 줄 건 아니지? 그거는 다르면 아니 어쨌든 여기에서 아휴, 삼촌 야, 격먹고 좀 하냐 에이, 에이, 너무 맛좋아 개건이, 노래를 하나 춤을 추나 한번 해봐 나 그거 보면 뭘 출지 결정할거면 삼촌나가 전국노래냐 출신하니까 하여봐, 하여봐 하나, 둘, 셋 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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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쌈바 아싸 춤을 추고 있는 삼촌 아싸 이혼사, 조금 더 생각해봐 사대쿠다원 야, 미씨가 어디다? 너 뭐생고람나? 무사형임, 서개큐 양호씨 아휴, 진짜이, 이거 뭐니 같아? 아휴, 진짜이, 이거 뭐니 같아? 아휴, 진짜이, 이거 뭐니 같아? 아, 이거, 이거, 이거 이야, 이거 봉준 한 발이 따로 이야, 이거 야, 이거 야, 어디까지 말관냥해, 지금 어 딱 보니까 딱 나온다 아 한 방에 쏘지 말고 저기 빵 쏘고 그 다음에 내가 빵, 빵 쏘고 체량생분 연구에 또 멈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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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계세요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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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diary, 죄송합니다 하이 하이 아이고, 안사돈 얘기 대충 들었으다 아이들들이 이마이점 서운한 말을 좀 고란한 생인게 말씀 아직 사돈은 아닌 줄 아신게 안행해도, 우린 이혼사 폭풍 더 생각해봐 사태쿠다원 아이고, 우리 전체 때 보는 거 사줏다 앉아있는 거 쓰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동네 이장님도 다 인형 혼인 필체로 했더니 다 도와주고 겸 사무국장도 공허고 구 들어가는 입구에 솔문 있지 않아? 우리 제일 걱정이 돼 주게 우리 피디님도 많이 걱정을 했지만 동네 삼촌들이 형 다 못 하죠 아이고 야 당연한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옛날 다 유치거멍이 시집장게 다 가지 않으시냐는 밤 10시 반까지 이장님 형 동네 사람들이 못 하주라고 다 그거 만들어준 게 그런 온발로 우리 동네가 잔지대고 잔지대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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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한동안 도착하는 것 봐 여기서 나랑 카드네 밥이 나 민족 Brand 대희반Steath 야 너 나만 신난ful 사람들 손도 부르지 말라 하 Α 그럼 아는 plug에 너가 더 예쁘다 해 꾹꾹꾹꾹꾹꾹꾹, 어이구, 자 이제 집에 가볼까? 집이 갔니? 자, 우리 각시 내려와겠네. 와, 와, 와. 다들 돌아와. 다들 고생했어요. 맞아. 아이고, 촬영을 한 에피소드만 얘기해도 쭉 또 그때로 돌아가는 것 중에 기분이 좋은데 저를 너무 사실 아쉽고 해. 또 혹시 우리 만나실 텐데요. 나 만나야 하고.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사람들이 아, 그거 너무 재미있다. 그거 2탄은 언제이면서? 대답을 못 해서 왜 그래. 혼자 한 번 멋있게 좀 확인해야 할 건지. 감은 잔치 2탄. 못할 거 멀쑥하게. 할 건가? 걱정되네. 헤드름 바라야 돼, 가라야. 나도 그 드라마 끝나고 이제 또 마음은 또 하고플 생각이 있으나 기억이 되면 나도 한번 불러주시면 좋을 건지. 맨날 빵 싸멍 그 생각만. MBC 사장님한테 봉이빵에서 손빵을 마치고 싶어. 걔 난 부장하믄. 또 언제 기회 되면. 아니면 나우에 이런 거 있으면 나우에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한 거라서 실소투성기도 있었지만 다음에 시키면 막 잘해줄 것 같다는데 거기서 솔직히 이게 다음에 오면 또 하고 싶어요. 저는 이 드라마를 하면서 진짜 정말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아. 이 나이에 드라마가 끝나고 저는 대본을 보면서 너무너무 뜨거운 눈물이 나더라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뜨거운 눈으로 흘릴 정도의 열정을 밝힐 수 있는 일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이 드라마는 나한테 정말 최고의 선물이다. 그런 생각이 기회나. 죽지나게. 죽지나게. 우리 운주도 변하지. 맨날 이렇게 촬영장 가면서 항상 설레는 마음으로 갔었거든요. 진짜 한 번도 지치거나 그런 적이 없었고 항상 너무 즐거웠어요. 근데 또 막상 딱 끝났을 때 뭔가 되게 좀 허전한. 허전한 기분. 그치. 너무 솔직히 그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다 친해져 버려가지고 정도 너무 많이 들고. 이제 못 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저는 이제 굉장히 가문 잔치를 통해서 정말 여러 사람도 만났지만 제주도 순으로 문나를 제주도민들한테 이제 어필할 수 있었고.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문 잔치 말고 벌초의학이라든가 제주도 문나가 많잖아요. 그런 걸 하나 기획을 해서 다시 한 번 또 이 멋있게 우리가 만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고. 최고 최고 최고. 최고 최고. 이 여도산아. 나 먹어야 될 뿐이야. 나 먹어야 될 뿐이야. 나 먹어야 될 뿐이야. 오케이. 문 열고 나오시고 바로 발견하신다는. 여기.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나 질문떠 거지. 그치. 잘 원하냐. 이 새끼야. 잘 원하냐. 이 새끼야. 자리처럼. 우리 새끼가. 여기 새끼가. 난 나 혼자 재주 와시냐. 걔랑이 어디까지 와시네. 응. 아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주 사람이 제주어로. 제주 풍습을 알린다는 어떤 사명감. 기분 좋은 사명감도 다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 MBC에서 내년에도 제주도의 색다른 풍습을 가지고 제2의 도문배우가 탄생이 돼서 훈둔하게 제주오 드라마를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주오 드라마로 내년에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들 안녕. 안녕. 연습하신 뒤에 나가던 사람 까먹어. 근데 애들 입으로 잘 살려주신지 모르겠다. 재미만 있으시면 될지. 잘 봐줍어이. 지금 하니까 잘해서 뿌듯하고 기뻐요. 그리고 아까 긴장하고 연습했던 게 다 보람차요. 촬영장 왔더니 분위기도 너무 좋고 저도 되게 편해져서 정말 어느 때보다 즐겁게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신랑 왔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그냥 즐거운 경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즐겁게. 잔치 아닙니까, 잔치. 처음 만난 사람들이고 오늘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호흡이 딱딱 맞아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게 사람 만나는 거는 재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재산을 듬뿍 얻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 너무 오늘 행복했습니다.